하나, 둘, 신성아 화이팅! 신성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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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관광대학교 B 정국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위사랑은 2021 KFP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우선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주로 이 진서를 수여합니다. 2022년 5월 27일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장 축하드립니다.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위사랑은 2022 KFP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우선 성적을 거부하도록 이 진서를 수여합니다. 2022년 5월 27일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장 축하드립니다. 이어서 라이브 마지막 팀입니다. 이어서 라이브 마지막 팀입니다.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관광대학교 A 김사철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위사랑은 2022 KFP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우선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위 진서를 수여합니다. 2022년 5월 27일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장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. 동료 축하드립니다. 뒤로 돌아서 스티려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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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은율조 박진우서입니다. 저는 김재훈입니다. 좋은 조장님이 많으세요. 오늘 만나서 산 거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. 이 영상을 저희 조원들께 나누고 싶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